영역들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. 나는 지는 경기를 안 하잖아. 강하게 들어가져야 된다고. 야! 하아, 지금 울려봐, 울려봐. 가지마! 안 되겠다. 여기서 이제 못 따라갔네. 못 찾아가. 스톱! 그렇게 하면 안 돼. 우리 실수가 너무 많아. 계속 빵꾸나. 여기 왜 그래, 여기. 근데 이거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. 바쳐구나, 나와! 괜찮아, 괜찮아. 잊어버려, 빨리. 다시 해, 다시, 다시. 가자, 가자. 오케이, 할 수 있어. 포기하지 마. 안 될수록 짜증 내지 말고 그냥 우리 거 하자, 계속. 같이 가야 돼, 같이 가야 돼. 뭘로 소리 마. 야, 하던 대로 해, 하던 대로, 하던 대로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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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확 뿐이라도 개 같이 뛰고 나올 때니까. 가! 어, 앉아, 절대 앉아. 우리가 할 수 있어, 왜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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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